실버버튼 신청이 실버버튼 실버버튼 신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실버버튼 이거를 오늘은 까본 거예요 자 저희 한번 실버버튼을 일단 여기에 제 주소가 써져있어요 유튜브 이렇게 와 어떡해 세 군데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놓고 한번 접은 저도 지금 매니저 신청제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이렇게 이름이 써져있어요 섬네일 섬네일 볼게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다 제가 이거 갖다 놓고 이거 쉬고 나지지 않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